사주상에서는 토끼띠의 운세는 각 개인의 출생연도, 시간, 월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화로움과 평온한 특성을 지닌 토끼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조화롭고 평온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며 대체로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선호합니다.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토끼띠의 사람들은 창의적이며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교성과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토끼띠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사교적인 경향이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이들은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주는 능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끼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사려깊고 신중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토끼띠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끼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로는 일반적으로 원숭이띠나 호랑이띠가 속합니다. 원숭이띠는 활동적이고 유쾌한 성격으로 유명하지만 토끼띠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숭이띠의 활동적인 성향이 토끼띠와 조화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띠 사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자신감이 있고 지배적인 성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끼띠는 보다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호랑이띠와의 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강렬한 성격이 토끼띠를 압도하거나 억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띠들 간의 궁합은 단지 사주에 의한 것이며 실제 개인의 관계는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개성과 성향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며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와 궁합이 좋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띠는 일반적으로 온화하고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궁합이 잘 맞는 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띠와의 궁합에서는 부드러운 성향을 가진 두 띠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띠 모두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함께 조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소띠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서 토끼띠의 차분한 성격과 잘 어울리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와 돼지띠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소극적인 면모가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토끼띠의 조용하고 평온한 성향과 잘 어울립니다. 두 띠는 서로의 강점을 살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와 양띠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높은 수준의 호환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양띠는 온화하고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토끼띠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 양띠는 따뜻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토끼띠를 받아들이며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띠들 간의 궁합은 일반적인 사주 판단 기준에 기반하여 제시된 것이며 실제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토끼띠의 금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끼띠의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끼띠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된 수입을 추구하며 소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토끼띠의 사람들은 타인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며 팀워크와 조화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금전적인 면에서도 협력과 조화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거나 우유부단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험해 빠뜨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와 결정력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주 관점에서 토끼띠의 금전 운세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현명한 경향을 보이며 협력과 조화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끼띠에게 좋은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숫자 3은 토끼띠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이는 3합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3합은 사주에서 기운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숫자 3은 이러한 기운과 행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토끼띠에게는 숫자 3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6은 토끼띠에게 매우 유리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이 숫자는 육신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현실적인 풍요를 상징합니다. 사주에서는 숫자 6이 기름과 잘 어울린다고 여겨지며 토끼띠에게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9는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숫자입니다. 사주에서는 9가 극히 기운의 숫자로 여겨지며 부자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토끼띠에게 숫자 구는 행운과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사주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를 선택할 때에는 개인의 운세와 사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색상은 토끼띠의 운세를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정 색상은 토끼띠의 특성과 기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한 분홍색은 토끼띠에게 매우 유리한 색상 중 하나로 사랑과 평화, 안정을 상징하며 토끼띠의 부드러운 성격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연한 파란색 또한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색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끼띠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과 잘 어울리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한 녹색은 자연과 풍요, 행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토끼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토끼띠가 특히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시적인 물건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토끼띠는 겸손하고 조용한 성향이 있어 과시적이거나 사치스러운 소비는 피해야 합니다. 이는 토끼띠의 안정과 조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가격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토끼띠는 조화와 평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갈등은 내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기 위해 부정적인 물건이나 환경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토끼띠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4년에도 토끼띠는 내적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며 평온한 삶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의 토끼띠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끼띠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팀워크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서로의 지지와 협력이 개인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끼띠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을 믿는 자신감을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떤 도전이든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